네 여보세요 오늘 몇 시까지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귀청소 하려고요 지금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쿠키완아 귀 청소하러 쿠키 쿠키도 찾아보네 이모 부르니까 너 안 불렀는데 쿠키도 찾아보네 이모 부르니까 네 병원에 거의 다 맞아요 가자 빨리 병원 가자 빨리 병원 가자 왜 이렇게 둘레 둘레 찾는 거 같아 찾는 거 같아 찾아요 냄새마트 병원 가기 전에 릴렉스를 해야 돼 냄새마트면서 지금 영상의 시간이야 냄새로 마음을 다 들이자 레츠고 지구 대학교명 도둑 이모가 너무 신난 dinheiro 사랑해 줄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뭐하는거야?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안된대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안된대 애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애기네 애기네 억억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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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그러겠어요? 어... 그냥 거다 뛰어놀는데 거기 이래 것 같아 네, 네네 네 다시 한 번 더 오세요! 네 으이~~ 왔어?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왔어요! 인형이 왔어요 인형이가 왔어요 이제 가자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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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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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야 너도 엄마 닮아서 길치니? 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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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길 쿠키 집에 가고 있어요 귀청소하고 구욱 배추 하하하 하하하 안녕 호연